와 나 4배 진짜 잘 쏘는 것 같아 님들 미쳤다 나 4배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스쿨 가자 가자 안녕 솔로 경쟁전입니다 하나 둘 둘인데 개빠르다 얘 왕옥 가는 것 같고 난 절로 가자 둘 다 왕옥 둘이 영혼의 맏다이 뜨는 동안 나는 킹같은 싱글 요님 별풍선 서른세 개 감사합니다 야 가자 두 명이 두 명인데 한 명이 더 따라오지 이제 보일까 두 명이 더 나아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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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화목차 느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컷컷컷 헤어지기 직전에 그만 나 지금 이겨서 기분 좋아져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방금 학교에 엄청 잘하는 애들이었어 둘 다 니들이 애네들 무브를 못봐서 그래 죽음에서 살아난 이 느낌을 알아? 오 총소리가 들리는걸? 벌써 들리는걸? 오 이제 주유소야? 나 주유소야 아 벌써 싸워 애들 아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 오토바이 탈 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안 돼 아 새거 같더라 애쌀잔 한번 할까? 친구 누나 간다 아 뜨거워 휴 너도 활빵인데 활빵 왜 안깠어 너도 빠져버렸어 뭐가 이렇게 먹은걸까? 내 욕심이 많은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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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네 와 나 4배 진짜 잘 쏘는거 같아 님들 미쳤다 나 4배 아 역시 6배 쓸 필요가 없어 님들 좀 작게 봐요 나 여러분이 잘 안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6배 8배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4배만한게 없어 야무죠 8배 안쓰 8배 안쓸거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아 싫어 8배 안맞아 아 왜 내 하고싶은거 살게 어 뭐야 시체와 오토바이 굴러서 죽은거 같은데 이거 이거 내가 오랜 경력으로 추측하자면은 굴러서 죽은 시체야 이거 사고산데 이거는 역시 교도통장 서클 너무 좋는데 삼촌집 가고싶은데 삼촌집에 없으려나 없는게 말이 돼? 여기가 제일 무서워 이게 잘 못 이끌어 역시 뭔가 일살 노리고 있을거같다 갈 떴 없다지 돌고 돌고 다시 오겠다 간다 차보고 그냥 가나 봐 쟤 아직도 저렇게 놀고 있는 거야? 친구야 자리 잡을 때 없을 것 같긴 해 열두삼 명인데 와 서클이 끝만 갇힌다 차를 준비해야 되니까 원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을까? 나이스 나이스 보고싶은데 이거 한 번 길꾸르르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비판치킨시 334확인이요 와 나이스 한길했습니다 길꾸르르님 치킨 먹을 거냐고요 그럼? 와 카베 경쟁전 드디어 치킨 먹나 진짜 요 며칠 카베 경쟁전 너무 힘들었는데 치킨 먹게 돼서 너무 기뻐요 먹기 전까진 먹은 게 아니다 방식 이유 이유 기운 자네 운다 나 개핀 걸고 잡으러 온다 나 개핀 걸고 잡으러 온다 나 개핀 걸고 잡으러 온다 이렇게 세우면 왼쪽이 너무 이렇게 세우면 왼쪽이 너무 하 으음 찾지마요 다 한 번 까볼께요 저 무서워서 두명은 찾을 거 같은데 한명이 안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거 같더라 여기서 늦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 개피같은데.. 왼쪽에 둘이 싸우고있다.. 차라리 치인게.. 치여죽은게.. 치여죽은게.. 개같은데.. 내가.. 내가 뜰던 개같은데.. 아깝다.. 방금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얘를 못잡은게.. 스노브 굴러서.. 오른쪽이 당당차가 개같은데.. 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피가 없던거지.. 나 보고있었네.. 왼쪽이 있을텐데.. 여기가야될까.. 돌아서가자.. 일자로가면.. 왼쪽이.. 왼쪽이.. 셋.. 넷.. 왼쪽이.. 1대1이다.. 어.. 찾았다.. 고마워.. 하나 둘.. 삼.. 길리? 삼 두개.. 수리탄.. 수리탄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 세개 다 피해봐라.. 어디 한 번.. 셋.. 둘..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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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에..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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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두개 그냥 있어? 괜히 깠나? 수리탕 깔까봐 간건데 괜히 깠어 어떡하지? 나 엄마 왜 깠지? 아 핀있네? 나 어떡해? 나이스! 나이스 키즈 치킨 먹었다 숨 쉬어 숨 쉬어 엄청 떨린다 진짜 머리 못떠 머리 못떠 나이스 카리나 당장 차가의 일컷 여기서 나한테 AR로 얻어맞고 피 어떻게 보지? 피 아니었는데? 왜 죽었을까? 나 살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나봐 예이 예이 쏘리지 두두두두두 오케이 나무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감사합니다.